자,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CC8 스테레오 세트입니다. 애초에 살 때부터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사시면 이런 멋진 케이스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퀵 스타트 가이드와 이쪽에 퀄리티 서티피케이트 보증서가 들어있죠. 프리 워런티 익스텐션, 공짜로 보증기간을 늘려주겠다. 이런 선심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스테레오 페어로 샀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두 개를 같이 거치하실 수 있는 제가 이게 없어요. 이게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채롭게 거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운트에다 하는 거지? 이거를 여기다가 꼭꼭.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꼽고 이제 내가 옳은 위치로 잡아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리면 잘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조이거나 그렇게 두 개 엄청 가깝게 놀 수도 있고 아주 멀리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스테레오 페이크만의 어떤 그런 서비스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두 대가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120만 원. 겁나 비싸죠. 자, 이렇게 했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패드가 있어요. 0dB,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20dB 있고요. 그 밑에 하이패스 필터가 0, 60, 120Hz까지 이렇게 설정해서 컷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연결 단자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파필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관 잘 살펴봤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자, 귀엽게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어요. 마치 곰봉과도 같은 그런 귀여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뺏겨보면은 스몰 다이어 프레임을 갖고 있는 컨덴서 마이크 페어입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거 두 개 합쳐서 얼마? 120만 원.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고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완벽하게 이런 페어 마이크가 나오면은 모니터 해드리기가 좀 힘든 게 페어 마이크는 사실 뭐 드럼을 이렇게 셋업을 저희가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앰비언스 마이크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지 우리가 그걸 들어보면 야, 이게 좋네요. 해상도가 어떻고 수음력이 좋고 이런 것들 비교를 할 텐데 저희가 페어 마이킹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게 좋은 페어 마이크인지 그거에 대한 체감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늘 하듯이 이렇게 기타 받고 이렇게 보컬 받고 하고 들려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드럼 마이킹에서 위쪽에 앰비언스, 오버헤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악기에도 뭐 이제 어쿠스틱 기타 녹음할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핑거링 녹음할 때 많이 쓰거든요. 스테레오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상에 들어와서만 볼게요. 지금 오스트리안 오디오 공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로폰을 클릭해서 보면은 가장 앞에 있습니다. CC8 카디오이드 트루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OD505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포컬 마이크로폰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주아주 반가운 OC18과 OC818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CC8 한글로 되어 있는 소개를 먼저 훑고 올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싱글 세트가 65만원, 스테레오 세트가 1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스테레오 세트는 이런 식으로 아예 포장 자체가 스테레오로 들어가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 카디오이드 트루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오스트리안 오디오에 대한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만이 AKG를 인수하는 이야기에서부터 한번 쭉 풀었으니까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스트리안 오디오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C8은 여기 극도로 높은 음압 레벨을 왜곡 없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셀프 노이즈도 굉장히 낮고요. 다이너밍 린지를 아주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역대와 고음역대가 매끄럽고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무스 엔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형 사이즈라 스테이지 어디서나 좀 더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최대한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컨텐서 캡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새로 개발된 이 OCC7 컨텐서 캡슐이 이 스몰 컨텐서 캡슐이 바로 이 CC8 마이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네요. 자, 이게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 기존의 마일라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측면과 후면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를 감세함으로써 아주 탁월한 카디오이드 특성을 제공한다. 지향성이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초에 견본 그림 자체가 스테레오로 드론 녹음하는 거에 나와 있으니 이게 가장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보람찬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스네어, 심벌, 드럼 세트 전반 오버헤드로 사용시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장르의 악기뿐만 아니라 클래식 앙상블과 재즈 포메이션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 사운드를 세밀하게 녹음하는 데 사용이 된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른 cc8과 즉시 페어링이 가능하다. 하나씩 사서 친구들끼리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패드 스위치가 있어요. 뒤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스위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패드는 0,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20dB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로우컷은 0dB, 60dB, 120dB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과 스펙까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응답 주파수는 컨덴서답게 20dB에서 2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와 로우컷은 있지만 지향성은 카디오이드 단일지향성이에요.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56dB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패스 필터 60, 120dB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160g으로 굉장히 가볍죠. 자, 여기 CC8 사이트 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만 다 그대로 나와 있죠? CC8의 심장이다. 네,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프리퀀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차트 보면 이제 로우컷을 안 했을 때는 거의 뭐 우리 50 이하 거의 들리지 않는 사운드까지 최대한 잡아주고 있고요. 5천에서 한 번 뾰족 만 이상에서 한 번 뾰족 위쪽으로 좀 내려가는 이런 프리퀀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214부터 먼저 들어보고 자, 오늘 시험곡은 바스켓 케이스입니다. 214부터 들어보고 자, 오늘 시험곡은 바스켓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은 바스켓 케이스입니다. 바스켓 케이스입니다. 네,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네,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로만 받은 거 네, 일단은 똑같은 컨디션으로 받은 거 하나로 받은 거부터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네, 일단은 9반에 이제 힘이 빠지는 기타 소리 네,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곧 국내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만성질환 환자는 평소 복용하는 약물 탓에 약물 탓에 처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좀 저희가 이렇게 한 적이 잘 없는데 뭐 앰비언트로 두고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요. 그래도 이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이걸 어떻게 해냐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저희가 그냥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스테레오 감을 느끼시라고 이게 이제 레프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레프트가 돼야 되겠네요. 레프트 라이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그럴게요. 네, 네,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제 쪽을 라이트로 했거든요. 저희가 보는 방향으로 그거를 레프트 라이트를 바꿔서 한번 들어볼게요. 바꿔서 들을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스테레오를 딴 거예요. 네, 그 화면 오른쪽이 이제 기타가 되는 거고 왼쪽이 보컬이 되는 겁니다. 네, 들어볼게요. 이 공간이 느껴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확실히. 좋네요. 진짜 코어 소리 하나도 없이 그냥 저것만, 앰비언스만 있는 건데도 충분히 잘 들리고 깨끗하고 정말 이 하이엔드는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 그 이제 그 사이트상에서도 나와 있는 게 일단 드럼, 이제 사진과 영상이 링크가 걸리는 것도 그런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게 가격대가 100만원 초반대지 않습니까? 이제 드러머 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선택하는 것들 중에 이제 옵션들이 뭐 여러 개 했지만 제 동료 같은 경우는 4일사를 두 개를 맞췄어요. 어... 그럼 이게 돈이 벌써 얼마야. 그거면 벌써 250만원.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노이만 캠 184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또 가격이 얼마야. 그렇지. 그게 가격이 얼마야. 네. 그 가격이 꽤 비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용도를 생각하고 산 건데 뭐 클래식 기타 같은 거 녹음할 때 좀 더 진가를 발휘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있고 제가 워낙 이 소리를 좋아해서 어쿠스틱 녹음할 때 꼭 참여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쿠스틱 피아노를 녹음할 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용도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든든하게 쓰려고 챙겨놨는데 어... 사실은 그거의 반값으로 지금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 소리를 챙길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앰비언트로 잡는 이 소리가 너무 좋게 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만의 레퍼런스가 이제 KM184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가 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 페어로 사시면은 방금 전에 들었던 그런 사운드를 일상적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뭐 은총씨의 이제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성비라는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앰비언스 오버헤드용 마이크를 안 써보셨을 때 이 120만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드럼 마이크 설명을 드릴 때 요새는 드럼 마이크 세트가 워낙 잘 나와서 맞아요. 드럼 마이크 세트에 보면 보통 7개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킥, 스네어, 하이엣, 탐 2개에다가 앰비언스까지 이렇게 해서 7개를 이제 같이 저거라 마운트랑 해가지고 해주는 게 요새는 잘 나오는 게 한 40만원. 조금 뭐 가격대 좀 올리면 60만원, 80만원 이런 데서도 70, 80만원대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그게 안에 앰비언스 받으라고 마이크까지 다 넣어놓고 심지어 마이크가 7개인데 그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비싼 거야.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충분히 드럼 마이킹에 대한 어떤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야 될 그런 페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무턱대고 내가 지금 지금 이 가격 이거 하나가 65만원인데 이거보다도 낮은 급의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페어로 이거 사가지고 오버헤드 해 놓는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좀 나중에 만나게 될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초보자용은 아닙니다. 절대로 많이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확실히 아주 고가의 하이엔드 마이크 셋업에 비해서는 정말 컴팩트하고 네 저렴한 돈으로 저렴하진 않지만 비싸지 않은 돈으로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페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이크 일단 1순위는 드러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쿠스틱 기타 기타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굳이 여기로까지 올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앰비언스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드러머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어느 정도 급으로 맞춰놨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소스가 최종 픽스 오디오 소스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좀 이 정도 돈 쓰시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레벨업을 했을 때 이제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찾게 될 그런 마이크로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초심자 여러분들은 크게 그렇게 막 빨리 나 저런 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마이크로폰 스테레오 마이크 세트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CC8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시간 마무리 해주시죠. 이거 들고 해야 돼요. 페어니까. 방금 다음 시간에는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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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